2번째 글자 2번째 글자 2번째 글자 2번째 글자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고 고 고 장노들이 이따로 찾아와가지고 이따 얘기하자 장면이 다르려고 합니다 이따 얘기하자 장담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 9소가지는 삼촌이 누구를 가르쳐 한 말입니까 삼촌이 누구를 가르쳐 한 말입니까 삼촌이 누구를 가르쳐 한 말입니까 낭시 남순이 대답해 나이스 삼촌이 삼촌이 형 삼촌 아까 재홍중간이라고 했는데 아, 이거 왜 그러지? 어, 이거 왜 그러지? 아, 네. 여분은 다리 안 남았잖아요. 들릴려고 안 남았어요. 들릴려고 말이야? 아, 들릴려고. 그러면 몇 번 먼저 해서 총 들릴려고 하겠습니까? 다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집하와 싸워 몇 번만을 삼기하였습니다. 장! 세 번. 다음 문제. 베냐민 집하가 진멸을 해도 정말 잘 되고 남부타들에게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장! 어, 누구를 아내로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없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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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뒤에 있습니다. 5초. 8. 7. 6. 8. 딜라아 디아베트. 이게 안봐야 돼 진리엔데스와 진리엔데스 정돈입니다 네, 다음부터 드릴게요 예언자로 사사가 된 두부라와 바락이 멸망시킨 왕은 누구며 어디 왕이었습니까? 왕은 왕은 왕은? 제이벙은 왕은 왕은? 제이벙은? 영어로 제이벙은 왕이 그리고 어디 왕이야?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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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 세이벙은 왕의 왕과 세이벙은 왕이 동화 하자 총장 네, 다음 분들 드릴게요 기대온이 자기들이 비아냥거린 숲곳 사람들을 무엇으로 움직여야 하였습니까? 야! 가시나와 찔레? 네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집안을 격파한 후 미스바에서 집안 초회를 열었습니다 이 초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 길루앗 야베스 예, 정답입니다 상대가 안되네 이번에는 점수를 받지 못한 4개월 청정보고 남성교회만 일단 기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폭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답도 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랑 모두 똑같습니다 여왕께서 이스라엘 자손지를 시험하려고 남겨둔 민족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시험하려고 남겨둔 민족이 아닌 것 가, 블레셋의 가사 통치자 나, 여러구성의 사람 다, 레바논산을 사는 사람 라, 가난의 모든 사람 This 자 warner스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사람 네, 여러구성의 사람 네, 맞습니다 키우프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 이겼다 일겼다! 숙배 단지판을 산간지대로 밀어낸 아모리족속들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단지판을 산간지대로 밀어낸 아모리족속들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장! 발레스타인 복부, 복부지역 남부지역 제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나 로 웨어 투 웨어 남부에서 복부 다음번에 장 안되요? 아그라빈 파이부터 구구이까지 아니요 아니요 장군한테 크게 가는데요 장군 분들께서요 불물에서 불물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같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안 오는데 나이 때문에 한 번 이겨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해야죠 어? 그럼 박정현씨 빨리 장경 피세요 우리도 한 번 더 박정현이 나기의 턱뼈로 불레색 사람 천명을 죽이고 그곳을 무엇이란 나 나 나디 계곡 나 뭐였는데 잠도 막기로 했잖아 여기도 찾는데 여기도 찾는데 아니 저는 틀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다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네 맞습니다 이야 어떻게 접어받는지 안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점수 접어주세요 혹시 안 닮았어요? 너무 치열해 이건 뭐예요? 카메라 카메라 오전 촬영만 몰아주기 뭐였더라구요? 미디안? 나만 레이 나만 레이 나만 레이 네 합쳐요 저 밑에 점수를 보니까 마지막 문제는 50점으로 해도 되겠네요 50점으로 50점으로 아니면 돼요 100점으로 하세요 마지막 문제는 100점짜리 이건 무조건 누가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그 대신에 너무 심한거 같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나중된지 한번 자세히 발이 나빠요 대신에 아리스마스 심한데 대신에 서서는 이제 아 위아래 이거 쓰면 되겠네 이제 여기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다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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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자세히 Paradis 다반지 대신 나라의 .'" 鱈 감사합니다.